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이 나왔죠. 매출은 작년 대비 한 10.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마이너스 45% 정도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쪽에서 봤을 때는 어닝 쇼커가 맞죠. 올해는 2천억이 좀 안되는 1,994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구요. 대신에 매출은 작년보다 좀 더 늘어나서 1조 8,448억 6천만 원 작년보다 1,768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언론이나 또는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닝 쇼크로도 볼 수 있고 매출이 증가한 것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회사에서 공시를 나눈 것을 보면 유럽 미국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매출 발생과 더불어 아시아 등 성장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입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고 썼구요. 수익성 좋은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직전년도 대비 미국 매출 비중 하락한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 감소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어떻게 쓴다면 볼까요? 지금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거구요. 한번 볼게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지난해 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영업이익은 1994억 원, 단기 순이익은 1526억 원이다. 이번 매출 신장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램시마, 허주마 등의 처방 확대가 고르게 이어진 가운데 레케로나 등 후속 제품의 판매 성과가 견인했다. 회사는 램시마가 미국에서 인플렉트라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며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심포리 헬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은 지난 1월 미국 기준 24.5%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는 좀 긍정적으로 써줬네요. 그죠? 셀트론 헬스케어 관계자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올해는 유플라이마 등 후속 제품의 판매를 본격화하고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ctp16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의약품 집판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층 다양해진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 실적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 뉴스는 조금 긍정적으로 써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 9시 정규방송에서 뵙겠습니다.